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배나라 장재웅 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현대자동차그룹 연극 뮤지컬 페스티벌에서 저희 서울종합예술실형학교 후배들이 배에 참가를 한다고 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무대에 의해서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즐거움과 웃음 그런 기회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더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큰 울림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에 참가를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공부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경험 그리고 배우로서 좋은 양분을 쌓아서 앞으로 힐리에 나와서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행복한 그리고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결과가 더 좋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아도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의를 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하세요! 안녕!